네, 오늘은 인생정원의 저자 성종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이론과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성종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조경을 가르치시면서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미간 위주로 시각적인 효과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조경을 공부할수록 조경은 정말 우리 삶을 갖고 나가는 틀을 다루는 학문이라서 분야라서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보니 너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공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죠.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배우면 되게 많이 좋아졌고 감시도 많아졌고 그래서 저는 평생 조경을 하지만 참 감사한 일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쓰신 정원이라는 주제도 그렇고 조경이라는 게 사실 조금은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조금 뭔가 일단 부유한 사람의 뭔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나라에서 공공기관이나 공원에서 나무를 다듬고 이런 게 조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경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하면 잘 안 믿으실 테니까 저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우리 조선의 최고 학자이신 태계 이항 선생님의 말씀으로 제가 답을 한번 드려보면요. 태계 선생님은 긴 수작, 한 수작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긴 수작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한 수작은 그 반대입니다. 쉬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태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긴 수작이 중요하지만 한 수작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으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기 위해서는 한 수작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평생 동안에 보면 시창, 시를 열심히 노래로 부르면서 즐기는 것, 그다음에 산책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정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결코 정원이나 조경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듯이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분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사람 담은 삶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최근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못하고 살았죠.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서 국가에서 공공에서 해주는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 참 아쉬운 우리의 핸주소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의 공공환경, 우리 삶의 환경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나는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만들어주면 나는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라는 것은 정말 해결적인 공간이고 전편일률적인 공간이고 개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런 공간에 우리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사진 좀 묻히고 자기 좋아하는 일주일에 몇 개 해놓고는 우리가 아주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저는 항상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자기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책을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자기표현을 참 못하고 살아왔다.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면서 대개 의왕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긴수작.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만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를 표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하는 그런 여유있는 즐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다지지 못한 데서 오는 아주 습관화된 우리 삶의 잘못된 단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이제는 뭐 이제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됐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성찰 좀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또는 나는 내 가족은 또는 우리 주변 이웃과하고는 또는 더 넓혀서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우리 한국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도 썼고 조경도 저는 그러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정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정원하고 공원하고 어떻게 다른지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건 학술적으로는 아주 맹쾌합니다. 정원은 대체로 그동안에는 개인의 공간으로 간주되어 있고 공원은 말 그대로 공짜가 퍼블릭이니까요. 공유의 공간인데 그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인데 최근에 와서 정원은 그걸 많이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적인 걸 넘어서 공공으로 많이 와서 그 대표적인 게 커뮤니티 가든 공동체 정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정원이 예전에 비했던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중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좋은 효용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는 앞서가는 도시들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은 이제 물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이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공간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린 일상공간 속에서 느끼는 어떤 자기 존재감 이런 것들이 내 행복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크리스토프 코오라고 하는 독일의 젊은 저수로가가 쓴 아주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책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행복을 돈은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내 행복이니까. 내한테 맞는 행복이 뭔지를 나는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 찾기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했어요. 1년인가 이상 동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 가서 한번 놀아보기도 하고 또는 뉴욕 맨어탕 가서 최고급 공연을 즐기기도 하고 다 하고 나서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한 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뭘까요? 공간과 관련된 건가요? 공간도 관련됐습니다. 마음 편이 있을 수 있는 곳? 아마 쉽지 않을 건데 한국인들이 답을 하기는. 또 우리 동시대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하고 얼마나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내린 정의는 두 가지인데. 답은 하나는 결혼이고. 결혼? 네. 하나는 정혼이었습니다. 정혼. 결혼은 지금 우리 시대가 결혼에 비혼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뭐 그런지 접어두고요. 저는 결혼이 정말 개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서 어쨌든 배우자와 서로 뜻을 잘 맞춰서 잘 살아간다는 건 참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정혼인데 정혼 이왕에 이렇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 쓰레기가 쌓이고 이랬대요. 그걸 하루는 작심하고 그걸 치웠어요. 치우면서 좋은 흙을 갖다 붓고. 이러니까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물으시죠. 뭐 하냐고 그래서 나 여기다 정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씨 있는데 뭐 뭐 있는데 갖다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1년 동안 거기서 정혼을 하면서 이분이 동네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또 수학 되니까 나노도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혼 1년 동안 하고 나서는 그 동네에서 자기가 일종의 뭐라 그럴까. 굉장히 탄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걸 뭐 영어로 말하면 빌롱이니스, 소속감 이런 거겠죠. 동네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자리가 튼튼해진 거죠. 동네에서 어찌 보면 뭐 필요한 사람 또는 존재감이 큰 사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관계에 살아가는 마음 속에서 내가 그런 튼튼한 사람, 존재감이 큰 사람 행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왕다. 대표적으로 그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소속감이 깨진 거거든요. 그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자살까지 일어나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작은 정혼을 통해서 관계, 소속감, 유대감이 그렇게 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혼에 관한, 그린에 관한 논문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또 저는 하나, 행복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로버트 왈덴그라고 하바드 의대 교수님이 우리 사회도 많이 아마 알려져 있는데요. 신문에도 기사도 나온 걸 봤는데 2016년인가 언젠가에 태덕, 태덕 강연하시죠? 거기에 강연하셨어요. 저는 참 부러웠는데 그때 당시 76년인가 동안 한 연구 과제를 중간 발표하는 거였어요. 한 연구 과제를 70여 년 동안 한다?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죠. 저는 그동안에 한 3년짜리 연구가 최장인 것 같아요. 우리 최장 연구를 안 시키니까 우리는 막 단계에서 그냥 써먹을 것만 주로 연구시키니까 저는 뭐 여담이지만 좋은 선진국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과제를 많이 시키는 것, 학자들한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는 연구는 자기가 연구 책임자, 네 번째 책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보스톤에서 가난한 측면들하고 그건 동영배의 하바드 학생들하고 많이 됐어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샘플로 해서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 장수, 행복하게 하는가 그걸 밝히는 연구를 한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연구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그런 연구를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76년도 한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였어요. 그 중간 결과가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결론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인 어떤 관계고요. 두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작고 좁더라도 깊고 따뜻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좀 많이 거기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제일 가까운 가족끼리, 특히 부부 또는 자녀와의 부자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는 주변에 문제가 있는 관계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작고 따뜻한 관계가 행복감에서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건강 장소화뿐만 아니라 뇌도 촉진을 시킨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고 싶냐? 관계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활성화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왜 놀랐냐면 니스베시라고 하는 다른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게 나옵니다.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주체중심적이고 동양 사람들은 관계중심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주체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팩트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주체중심적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이 장수, 행복, 건강에 관계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때야 됐습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최고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월딩크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관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왜 우리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건강과 장수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런 질문을 내리고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뭐라 그러냐면 Because we are human being.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까다롭고 귀찮고 성가신 일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불편하게 뭔가 앞서서 해야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좋은 관계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는 답을 내려서 참 쉽지 않은 거다 하지만 그런 이 대목에서 그 관계 잘하는 거 정답이 저는 가드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가드닝을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저는 우리 한국인들께서 곧 하나 그냥 가꾸시거나 베란다에 그냥 곧 몇 개 가꾸시거나 하면서 종자나 씨나 정보들을 자꾸 사람들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하는 일들을 자꾸 해나가시다 보면 또 그러다가 기회되고 여유가 되면 또 틀을 마련해서 정원을 진짜 건사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고요. 다산 선생님도 젊을 때는 그걸 못했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상상으로 정원을 즐겼어요. 모래로? 꿈을 꾼 거죠. 그게 우리 정원에 독특한 우리 정원 문화가 있는데 그걸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으로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상으로 즐기면 나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규모 뭐 뭔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걸 그걸 조금씩 자각하면서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까 그걸 상상부터 꿈꾸기부터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꿈은 출발이거든요. 잘 꿈꾸게 하시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꽃을 하나 사게 될 것이고 그걸 또 키우면서 그 정보를 또 나누게 하다 보면 관계가 정말 촉진되고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공간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저 같은 세대들은 모두 다 이제 돈을 모아서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종료하겠죠.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저한테도 로망인데 저는 한 번도 못 살아봤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꿈을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도곡동인가 대치동에서 양재천이 보이는 아파트하고 보이지 않는 아파트가 10년도 전에 이야기인데 이르기인가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참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젊었다면 그런 꿈은 누구나 꾸어야죠. 꾸다 보면 그게 또 자기 노력하다 보면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혹 달성을 못하면 또 그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하면 되니까 내가 채워진 만큼 하면 되니까 이런 데서도 이 베란다를 그만두지 마시고 여기다가 식물을 하나 키우시고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가시고 귀찮죠. 그걸 넘어서려면 거기서 뭔가 내가 의미나 효용 가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각자가 다를 테니까. 내 취미가 다르고 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저는 키우는데 관심이 갖고 있느냐. 그런 노력에 내가 웬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자기가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꿈을 꾼다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정원의 관점에서도 이 한강을 그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많아도 훨씬 더 높이는 거 맞는 거죠? 굉장히 큰 꿈이기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런 꿈을 별로 꾼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강이 보이는 데 살고 싶다 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자꾸 정원이 좋은데 저는 자연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좋은 데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주는 편의를 정말 큰 거니까 그걸 누리면서 한강 아파트 정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좋은 꿈이죠. 문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다 보면 저는 언젠가는 각자한테 맞는 뭔가를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